안녕하세요.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지난 6월 30일 날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가 발표됐습니다. 8일 지난 7월 8일 날 문재인 대통령이 최초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번 문제의 해결책은 전적으로 대통령이 갖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의 의중을 확인하는 일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발언 내용과 전후 맥락을 미뤄보면 세 가지를 우려하게 됩니다. 첫째는 여전히 우리 중심의 사고를 벗어나고 있지 못하다. 두 번째는 문제의 해결책을 위해 조속한 시간 내 대통령의 전면에 나설 의도가 없다. 세 번째는 구상하고 있는 문제의 해결책. 장기전도 불안하기 짝이 없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대통령의 일성, 첫 번째 발언, 문제점. 외교적인 수사를 제거하면 두 가지 포인트로 대통령의 첫 번째 반응을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맞대응 등 일본과 정면 충돌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 같다. 장기전을 포함했습니다. 대통령 말씀은 이렇습니다. 일본의 무역 제한 조치로 한국 기업들의 피해가 실제로 발생할 경우 우리 정부로서는 필요한 대응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저는 그렇게 되기를 바라지 않는다. 맞대응을 의향이 있다는 이야기죠. 일본은 경제력에서 우리보다 훨씬 앞선 경제 강대국으로 여야 정치권과 국민께서 힘을 모아주셔야 정부와 기업이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다. 힘을 모아줄 수 있다 이야기. 잘못된 방향으로 갈 때 어떻게 힘을 모아주냐 이야기. 여러분 중요한 점은 바로 이겁니다. 올바른 길을 선택해서 갈 때는 힘을 당연히 모아야죠.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러나 나라가 다른 방향으로 갈 때 파멸의 길을 갈 때 죽는 길을 갈 때 어떻게 힘을 모아줄 수 있냐. 두 번째입니다. 일본 측의 요구를 수용할 의도가 없는 것처럼 보인다. 대통령 말씀은 이렇습니다. 최근 일본의 무역 제한 조치에 따라 우리 기업의 생산 차질이 우려되고 전 세계 공급망이 위협받는 상황에 처했다. 일본 측의 조치 철회와 양국 간 성인은 회비를 촉구한다. 또 일본 대통령 말씀은 이렇습니다. 무역은 공동 번영의 도구여야 한다는 국제사회의 믿음과 일본이 널추장애운 자유무역 원칙으로 대도가 가기를 바란다. 뭐가 문제인지에 대한 것은 아무 언급이 없는 겁니다. 그냥 눈에 보이는 것. 아베 수상이 이런 조치를 취했으니까 그게 잘못된 거다. 철회해라 이거죠. 세 번째, 이번 사안과는 별로 관련이 없는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대일무역수지 적작에선 오래 걸려야 될 일이죠. 제조업 르네상스 오래 걸려야 되죠. 부품 소재 장비 산업 육성 오래 걸려야 되죠. 이런 건 아무 소용이 없는 일들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지금은 문제가 뭔가 발등에 떨어진 불을 끌 수 있느냐 문제지. 무슨 장비 산업을 육성하고 제조업 르네상스를 어떻게 하고 다 필요 없는 이야기입니다. 필요 없는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지금 불을 어떻게 끌 것인가의 문제에 대해서 조금의 관심이 사람들이 모아져 있는 거죠. 두 번째 질문입니다. 향후 전개 방향에 대한 전망입니다. 첫째, 문재인 대통령의 반일 프레임은 조금도 흔들림이 없다. 이번 사태를 촉발한 것은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 내에서 2018년 10월 30일에 내려진 개인 청구권 인정 문제입니다. 1965년 한일협정은 포괄보상이 아니며 개인 청구권은 소멸되지 않았다. 이런 판결을 내린 거죠. 이 판결이 갖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는 국제법상 국가 간 조약에 대한 사법자재의 원칙을 무시한 판결이었습니다. 이 판결은 문재인 대통령과 현지권 세력의 반일 프레임의 공유 차원에서 내려진 거죠. 끼리끼리 한 겁니다. 초록 동색끼리 한 거죠. 반일 프레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쪽에서 반일 프레임에 부응하는 그런 판결을 내려준 겁니다. 그 판결을 얼마나 파장을 일으킬지는 법관들은 잘 예측 못했을 겁니다. 법관들 자신이 그냥 우리가 내리면 그게 법이라고 생각할 테니까. 두 번째, 문재인 대통령의 일본 탓하기는 조금도 흔들림이 없다. 자유무역을 위반한 일본을 탓하기에 역점을 둡니다. 이번 발언에서 일본이 자유무역 원칙을 깨뜨린 근본 원인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세 번째, 대통령의 문제 진단이 잘못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엉뚱한 해법을 내놓을 가능성이 났다. 엉뚱한 해법이라는 것은 정면대응 혹은 장기전입니다. 네 번째, 대통령의 상황 오판을 지지하는 일들이 이미 진행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8일 조직하는 일본경제보복대응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최재성 위원이 임명됐습니다. 딱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경제 침략이라고 규정하며 의병운동이라고 필요하다고 말한다. 의병운동 회의에서 경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참 딱한 사람들이에요. 구한말하고 똑같은 겁니다. 민주당 출신 지방자치단체들은 친일기업 불매운동, 진보좌파 출신 교육감들은 교육현장의 친일 용어청산 캠페인 이런 것을 지금 벌리고 있는 거죠. 아주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친일, 척결, 민족주의 이런 형식으로 앞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죠. 최악의 시나리오죠. 최근에는 일제 잔재를 청산하겠다는 경기도교육청이 최근 경기도 내에 모든 학교에다가 교사와 학생들에게 학교생활 속 일제 잔재 발굴 조사 이런 설문지를 돌렸다고 합니다. 다들 세상이 어디로 가는지를 참... 질문 세 번째입니다. 앞으로 당면하게 될 미래 우리가 직민하게 될 미래 선택가 될 미래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정면으로 맞서는 선택이 가져올 파국적인 결과에 대해 충분한 검토가 청와대 내부에서 아마 있을 것으로 봅니다. 두 번째, 실제와 실용보다 이상과 이념이 우시하게 되면 강한 반일감정과 민족주의라는 양축을 중심으로 일본의 전면전을 선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선택이 한국의 경제와 안보 등에 얼마나 치명적인 타격이 입힐지를 상상할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그런 선택을 내린 경우엔 집권층이 아마 자신의 정치적 생명들도 거려야 될 겁니다. 그 정도로 한국 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클 겁니다. 그러나 이 정부는 여태껏 지극히 정상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시민들이 전혀 예상치 못한 그런 정책을 밀어붙이는데 익숙하기 때문에 기업과 국민을 파국의 길로 사죄의 길로 몰락의 길로 절망의 길로 내비칠 내모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저는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런 경우는 파급 효과라는 것은 엄청나게 크겠죠. 절대 일본이 반도체 안 거칠 테니까 손 들고 나올 때까지 그냥 계속해서 2탄, 3탄, 4탄을 내놓겠죠. 공장에 서서 다 놀아야 되는데 수십조, 수백조 손실이 발생하면 견뎌낼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둔한 사람들은 그런 걸 계산을 못하죠. 당해봐야 했냐는 그때야 놀라겠죠. 다섯 번째는 이번 사태의 해결을 가능한 것은 두 가지를 받아들인 일이다. 하나는 한국 측이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강제증용자의 개인 청구권 문제를 한국 내부에서 해결하는 것하고 다른 하나는 위안부 합의 파괴를 다시 없던 일로 하는 거다. 약속을 어겼으니까 약속을 지키는 걸 돌아가면 되는 겁니다. 잘못된 것을 없애는 쪽으로 돌아가면 되는 거죠. 문제가 아주 간단합니다. 복잡하거나 그 모든 것은 우리가 주도권을 지고 있는 거죠. 우리가 하면 해결되는 겁니다. 우리가 안 하면 해결 안 되는 겁니다. 일본은 이미 공을 던진 거고 우리가 공을 받을 거냐 아니면 공을 그냥 방치할 거냐 그 문제인 거죠.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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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